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살인님 반가워요 저기 애들 구호를 죽였었나?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틴 바크 시스템 아웃 워낙 이제 퍽이 좋다 보니까 거칠게 왔구만 근데 여기 구호를 안죽였었네 여기서 거다가 뭐야 전투하다가 튕겼었나 그랬었지? 이쪽에 지금 저쪽으로 애들 있는데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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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이거 이거 이 퀘스트 하나 마무리하고 디에이스 간다 맞죠? 아 hale 노쌤 어 디에이스는 포인트로 오버 파워 아머는 버릴커고 파워 아머 안 입을거고 딴 아머 입어야죠 그래 좀 파워 아머가 별 쓸자리 없는 곳이라 포인트루그 아웃이 워? 오염된 물하고 스팀패 요기 약품이 많죠? 자 모총 모총도 한번 가져갈거에요 아 얘들이 저 기차 반대편에 다 몰려있나? 해야지 여덟 illi 혈당 시스템이 추가 illi 혈당 시스템이 추가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왜 왜.. 어? 왜 한쪽.. 그.. 안 돼.. 어허허허허허허허 야! 툭 밭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오프 자 피하고 워우 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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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처럼 곡선으로 날라와서 올라와라 일단 가까이 오면 다리부터 툭 어딨어 오 뒤.. 뒤도 온다 뒤도 온다 다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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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신경증가 와 디버가 죽네 워우 씨 야.. 한 건 해결했어 아.. 아아 다시 워우 씨 오 patreon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WARNING!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야, 비샬을 훔쳐 하지만 다 뽀사진 거야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이상 없죠 여긴 시체가 왜 이렇게 많지? 뭐 어쩌다가 이렇게 죽은 걸까? 기차... 뭐... 동창... 동착점 같죠? 네... 여기 튕겼었죠? 하다가 하다가 튕겼었을 거예요 오... 통화해... 랩 워니 이번에 포인트 로고학할 때는 옷을 좀 음 펀벳하고 파워하며 다 버리고 뭐 컴베이 슈트인가? 그때 내가 처음 봤던 거 아야야 이걸 안 맞으면 어떡해 무게가 얼마 안 되고 방어력이 좀 있었잖아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밧 시스템 오프 미니번도 배틀을 쓰니까 좋구만 수만하네 그니까요 굴드 겁나게 많네 리버는 한 몇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야이 일자로 쏘는 거 봐 야야 죽었다 그만 쏴라 와 야아 저기 총알 봐라 탐피 봐라. 탐피 어서오세요 저수수님 혈액패 저장 수시로 좀 해주고요 이게 초반에는 튕기는 데 많이 오는데 점점 내가 하는 걸 많이 할수록 예 튕기기를 잘하죠 점점 진행이 될수록 이것저것 이제 막 내가 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네 처리할 수 있게 맞나 자 그리고 AP를 되게 조금먹네 AP 이게 아 내가 AP가 너무 많은 건가 지금 앱트 내가 AP가 너무 많은 걸 수도 있어 얘네들은 약한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구글들이잖아요 방랑구글도 하는 얘네들은 10mm 총으로도 거의 한방이야 어차피 저기 저기 또 누구 있는데 나와 여기 오다마라 어? 이쪽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파워머라 잘될 은신도 잘될킬거야 배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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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치명타를 미니건으로 맞췄어 은신치명타를 은신치명타를 배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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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는 한글판이 안 돼 있지않나요? 그래서 예전에 포기했던 것 같은데 할려다가 그게 영무판 아니가? 웬만하면 영무판도 하긴 하는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영무판을 해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영무판을 근데 내가 영어를 보고 찾아야 되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예전에 메모리아 아 진짜 그 퍼즐게임 내 유튜브에 있는 거 메모리아 보시면 알 거예요 되게 초반에 엄청 힘했어요 그거 엄청 힘했어요 야 다 영어로 되어있잖아 게다가 퍼즐게임이잖아요 영어로 되어있는데 퍼즐게임이야 그림 맞추고 글만 보고 맞추는 거라 그거 하도 하다하도 안 돼가지고 중간에 공략집 보고 있어요 영어 안 돼서 초반에는 좀 했는데 초반에는 좀 그래도 해석해가면서 했는데 아씨 그 진행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원래 짧은 게임인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도 없고 보는 사람도 재미없고 그럴 거 같아가지고 예 중간부터 이제 공중정원인가 거기서부터 아마 그 공략집 보고 했던 거 같은데 그 공략집 보고 했던 거 같은데 아이고 못 맞았다 야 빨리 한 번 더 아이씨 야 미니건으로 V8 쏘니까 재밌다 야 탄피 나오는 거 봐라 쏘다 부었네 쏘다 부어 진짜 이맛에 미니건으로 쓰지 이맛에 유니크 쓰자 유진이에요 유진 저는 총 웬만하면은 유니크 아니면은 안 쓴다고 하죠 그냥 보급품 몇 개 있는 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은 저거 잠깐 얻으러 간 그 장수인 것 같고 여기가 진짜 길이네 저장은 계속 계속 해주고요 이제 저장을 엄청 잘해야 될 때가 왔어요 아 그러니깐 어 리버다 다리 다리 일단 다리부터 일단 머리 돌은 튀겨야 제맛이지 이거 어디갔어 돌은 구워 먹어야 제맛이지 따랑 따랑 따땅 따 따랑이는 따랑이도 아니고 사랑이도 아니고 따땅이는 따땅이는 뭐에요 따땅이는 아 이게 진짜 참 정말 재밋 그 그게 하다보면 방송 하다보면 정말 재밌는 아이디 갖고 계신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정말 따땅이 어 이거 일단 소리 좀 하고요 화면방사기는 금방 아 제이우더님 예 반가워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근데 넌 누구냐 나 AP가 없다 그 시스템이 어 아 진짜 화염방사기가 갑이다 화염방사기가 갑이에요 어 어 뒤에도 소리가 나는데 뒤편에도 있나 어 발작소년기 발작소년기 발작소기가 들리는데 아 하 불안하게 쟤 갑자기 뒤에 덮쳐오면 에너지단단말이야 페 II 어 아 굴이 된걸까요? 굴이 된 후에 여기로 온걸까? 어우 뭐야 아 화연방석이 들고 맞아 화연방석이 들고 가스인데 오면요 이게 앞에 불이 불을 내보내기 위해서 빨간색 이거 있죠? 저거? 보이시나요? 빨간색 그.. 저거.. 저거.. 총구 앞에? 저거 때문에 불이 화염이 붙어 잘해야돼 화연방석이가 갑이다 이쪽으로 가는건데요 저기다 둘러보고 가야죠 저장하고 스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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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온던데? 밥 먹기 돈거 같은데 그냥 그냥 가죠 미니건이 이게 나빠요 그리고 맞는 범인도 작고 파워도 안세 근데 미니건이 파워 쎄거잖아요 파워 안세 별로 근데 AP는 작게 먹네 AP 쓰면서 하기에는 화연방석이 보다 낫네요 아 총맞기 싫음 야 나 총맞아도 돼 나 파워하머야 내 모습을 보고 총맞기 싫다고 말이 나오냐 내 모습을 보고 총맞기 싫다는 말이 나와 핫 너 너 잘못 가려면 갈릴거 같지 않니? 로이 필립스를 만났어 만나놨어 아 아 구스타버가 널 죽이라고 나를 보냈는데 나는 잠깐만 아 이왕 긴장풀라고 어 이왕 어 이왕 경고일 뿐이니깐 나는 난 널 죽이지 않을 거야 으아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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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얘네들은 템펜사우를 뺏으려고 하고 있네요 잘나가는 과학생들 이 쯔 얘네들 뭐 다 죽여야 될거 같은데? 다 죽일까? 뭐 먹을거였나? 어? 다 훔치겠네 아니 나는 그래도 템팬이가 아주 나쁜놈이긴해도 템팬이 나쁜놈이거든요 나쁜놈인데 그래도 템팬 타워도 지가 발견해서 지가 고쳐서 지가 쓰고 있는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근데 얘네들 불청객이 갑자기 와가지고 쟤네들 어... 이렇게 다 죽이고 이렇게 뺏는다고 친다면 너무나 좀 그렇지 일단 말은 들어보죠 말 들어본다고 해서 나쁘진 않으니까 이쪽쯤에 가고 있을거 같은데 다 훔친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로이 이랜 지금 그... 거식인거 같애요 로이 필립스 빨간머리 굴 빨간머리 굴 무서운 굴 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되게 웃긴건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해도 결국은 내가 평화적으로 해결해도 얘네들이 평화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피의 결말이 나요 흐흫 어... 이제 맘에 안들어 그래서 이 자식 애완동물이요 키우고 싶은데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비장군님 어서오세요 갈비장군이 아니고 갈바장군인가 갈비장군 어째... 얘가 그... 내가 얘네들을 말을 잘해서 템페니타워에 서로 설득을 시켜서 템페니타워 안에 아무 충돌도 없이 들어가게 해줄 수 있어요 설득을 잘하면 근데... 근데 나중에 가잖아요 한 일주일정도 후에 가잖아 그럼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로이가 템페니를 죽여요 그리고 점차 갈수록 템페니 일반 사람들은 다 죽구요 구울만 남아 다 구울들이 다 죽이는거야 템페니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구울 차지 돼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구울을 싸움 붙여서 들어 보내도 구울 차지가 되고 책도 있는데 여기 책도 있는데 여기 그리고... 어... 화이트를 시켰어도 구울 차지가 되고 구울 차지가 무조건되요 저 분홍광... 분홍색은 체리폭탄 네... 근데... 일단... 죽을걸? 선택을 어떻게 하지? 맨날 내가 보통 했을때는 내 기억으로 구울들을 도와줬던거 같애 구울들을 도와줘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구울들을 어... 설득시켜서 공격하지 않게 하고 템페니 타워 조민들을 설득시켜서 구울들이 들어가끔 하고 그래서... 함께 살자 짝짝꿍 짝짝꿍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뒤... 뒤도 안... 안 돌아본거 같애요 그 다음부터 그 보기 싫어서 구울만... 있는거 보기 싫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냅뒀던거 같애 어... 체리폭탄 어... 모총... 총알이... 이번엔 꽤 많이 왔네 자... 선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다 또 어떤 선택을 할까 없어요 로이 때문에 안돼 로이를 왜 가 그래서 모르고 로이만 없으면 다른 구울들은 같이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또 실험을 해봤어요 로이만 죽이고 로이 로이만 죽이고 넣어봤어 로이... 로이만 죽여놓고 근데 로이를 죽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다 적대가지고 그래서 안보이는데서 로이 죽이고 해도 똑같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얘네들 같이 살게 해줬는데 근데 얘네들 하게 하면 나한테는 좋아요 얘네들이 차지하게 하면 왜냐면 얘네들이 차지하면 나한테 물건을 20% 할인해줘 내 기억으로 그랬던거 같애 얘가 옷가게 얘가 물품가게 해가지고 20% 할인해줘 물건도 다 바뀌고요 근데 템펜이 타고 들어가면 구울 모습을 봐야돼 그것도 짜증이나 템펜이 타고 상해를 안 이용하게 돼 템펜이 타고 상해를 안 이용하게 돼 템펜이는 원래 그냥 뭐 예 그냥 간단하잖아 죽을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태워버릴까? 아... 태워버리죠 근데 카르마를 잃으네 카르마를 잃어버리네 꽤 많이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선은... 안돼 오케이 죽이지말죠 우리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보셔요 그냥 얘네들 텐펜이 타워에 들어가게 하죠 항상 하듯이 어...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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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아... 되뇌네 그러면 그... 아... 유명하 아... 제발 자, 일단... 자 도와주죠 도와주기로 했으니 잠깐만 이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빠르게 이게 나왔던 이게 나오는 거기에 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어? 여기 컨텀 숨겨져 있잖아? 가만히 간신히 1번에 갈 수는 있군요 한 번에 갈 수는 있군요 뭐 먹을 건 없고 한 번에 갈 수는 있군요 에어 오! 과학체 여기는 이거 뭐지? 여기 가기전에 아 잠깐만 메트로 SS 템페인트하워 여기가 템페인트하워 들어가는 입구군 같은데요? 이거 그냥 열어줘도 되네? 그냥 내가 열어줘도 되네? 로기야스님 어서오세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평화적으로 한번 이번에도 평화적으로 가는구나 항상 평화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애 아 잘한다 아, 얘는 진짜 기왕은 많아 아주 평화적으로 이걸 먹을 수는 없죠 아유 누가 먹고 싶겠어 저거 저거 안그래? 저거 누가 먹고 싶겠어 저거 뭐 이런 데 보면 먹을 게 떨어져 있기도 한데 이게 아무것도 없네 다 이게 화염방식으로 굽고 있으니까 좀비구이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화염방사기로 고기를 굽으면 먹을 수 있을까? 다 기름범벅이어가지고 못먹을걸 화염방사기가 기름을 뿌리면서 이게 살을 타게 하는거라 화염을 뿌리는게 아니라 기름을 뿌리는거죠 거기다 불붙이는거죠 뭐 하긴 그것도 그래 이거 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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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없어 어 perse or 여기 거기 아니야 맨 처음 들어갔던 곳 아니야 여기서 나가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SS고 저기 이쪽으로 나가는 것 밖에 없네 하긴 인육도 있자 이건 근데 인육도 있어 맞아 아 근데 뭔가 타는 소리가 누구 발자국 소린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이쪽으로 나가죠 통 아 통돼지구이 먹고싶다 통돼지구이 정말 맛있는데 잠시만요 아니다 아 이게 덥네 이제 추리링을 좀 바꿀 때가 왔다 여긴 수면바지에 그 모자 달린 추리링 항상 그 바꿔서 입는데 좀 벗어야겠어 더워요 더워 그리고 아 하얀 방사기 너무 빨리 내구도 관리를 정말 잘해 줘야 된다 내구도가 금방금방 떨어지네요 화키마스크? 레덕스 화키마스크가 만땅이네 이제 어 그걸 해야 되니까 야한자목과 버튼의 가방으로 바꾸고요 설득해야죠 사람들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 얘네들을 설득해도 나중에 템페니타워로 한번 또 오면 아마 DLC하고 오면은 아마 바뀌어있을거에요 탁 자 아 아 이웃이 되면 어떤거 같애 1학년 어서오세요 아 설득이 나와야되는데 예가 파는거 너무 비싸 군수품이 얘가 팔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 탄약이 너무 비싸게 팔더라구요 그래도 뭐 그래도 뭐 4494 맥으람탄은 좀 사세요 다른건 몰라요 자 자 얘한테 허락을 받아야되나 다 혼락을 받아야죠 오 으 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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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한명 설득 몇명 얘네들 다 설득해야되 오발타님 어서오세요 다 설득해야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설득이 35%밖에 안되네 안녕하세요 오케 설득 라면 먹이기 힘들다구요? 뭔 라면을 누구한테 라면을 먹이는데 자 얘도 되구요 설득한 애들이 몇명 되는데 자 얘도 설득 자 얘도 설득 자 얘도 얘도 됐구요 아 아 잠깐만 이 정도면 되지않았나? 되지않나? 아 아 아 이거 화장실이잖아 아 이거 화장실이잖아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얘가 어디갔지? 아 이거 10평 아 아 잠깐만잠만 오케이 흫 아 너 사이코즈 갖고있나? 얘 사이코 안팔려나? 사이코는 마약이라 안파는군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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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할수가 템페니가 죽으면 어떻게해도 여기를 설득해서 못들어오게 하는구나 템페니가 죽으면 하윗 행영 아 시청자 감사합니다.